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삼계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먹고 닭가슴살을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치즈 마늘 사이버 고소한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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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계란 고춧가루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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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배불러요. 맛있는데 그리고 국물 있는 걸 먹다 보니까 덥잖아요. 그래서 이 모자를 먹고싶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찍어 먹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 안녕. 이렇게 aj이씨이 이렇게